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슬프고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 팀장님 방금 수상한 제보 전화가 어떻게 된 거야? 메이딩 메이딩 내 조카가 왜 죽어야 되는 거지? 덮어 공헌검 연예입니다 토마토 다들 자리에서 일을 놔주이소 211명이나 죽었습니다 대체 왜 수사를 안 한다는 건지 애교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? 왜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 죽을 건데 죽은 사람들 죽은 사람들 죽은 사람들 너 누가 버렸어 도대체 누가 그딴 짓을 버리는 건지 누가 했을까가 아니라 왜 했을까 비행대로 추락시켰으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내 앞만 짱구로 굴려받아 버리겠다 누군데 우리를 죽였어 왜 궁금하셨습니까? 왜 궁금하셨습니까?